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영등포구가 2024년 하반기 축구와 풋살 교실을 운영하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유아, 초등학생, 55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축구 교실과 초중고 학생을 위한 풋살 교실이 대림운동장과 당산중학교 등에서 운영됩니다.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진행되며 강좌별 자세한 날짜와 시간, 수강료는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하면 됩니다.